아 미? 네 아 땡큐 많이 많이 마마 왜? how much? $200 $200? 안녕하세요 다오트킴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즈미르로 여행을 조금 해보려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남한 3일 정도 갈 것 같아요 Let's go 출발합니다 출발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확실히 건물들이 조금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쁜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숙소 터키는 집이 전체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cozy What is this? You want Turkish coffee? Oh yes, I like Turkish coffee Really? Let's get play If you want, you can drink Okay I lik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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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, Izmir Wh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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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untain 여기 진짜 경치가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을 시켰습니다 breakfast My breakfast friend 도착 비교 미치지 이제 메이르 백화점 이스탄불에서도 백화점을 한번도 안 갔어 완전 좋은데 진짜 괜찮은데 완전 깔끔하고 여기 아이스크림이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콜릿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타워가 있대요 일단 고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 뭐지? 코스튬 플레이 같은 건가?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뭐였지? 음식? 아께네, 음식이예요 음식이예요? 아, 저는? 네 아, 고마워요 돈, 돈, 엄마 얼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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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? 아, 가격이예요 5,5 1개 5,5 5,5 5,5 5,5 10,10 10,10? 아, 가격이예요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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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, 게르시러스 바이바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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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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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넴 코렐리 코리아 카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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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 너 잘? 왜? 뭐해? Sorry sorry 격니다 나무도 좀 이렇게... 에서 폭발 Maya 오옹 Holy对 모 리가 나온 일이 놀라운 곳 incarnated 되게 stacked 에너지틱한 도시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쉴하고 좀 살짝 더 여유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촉규젤 촉규젤 와우 어메이징 소울 메이드 커피 어메이징 브레드 왓슨 투르크셀 헬로우 시 노스 미 에세큐레데룸 땡큐 소 마치 어메이징 벌루잉 자 앞이 안보아가지고 모자 사러 왔습니다 이제 조금 앞이 보입니다 와 지금 본바 먹으러 왔는데 와 이거 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빵을 오븐에 굽는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와 와 이거 봐 줄 봐 줄 진짜 길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용감하다 나 절대 못해 나는 절대 못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먹으면 한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입에 다 묻어 네 네 한국에서 마샤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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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날씨 봐 날씨 봐 와 와 이거 봐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와 이거 봐 진짜 진짜 뷰가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큐티 트림 마샤알라 이래서 이즈미들 이즈미들 하는구나 알라듬 아 너무 평화롭다 와 진짜 너무 짱하러 온 것 같아요 와 안녕 안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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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재밌는 저녁이었습니다 트램트를 왔어요 트램 근데 터키는 진짜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그냥 가잖아요 아니 맞지 지금 빨간불이잖아 빨간불 아니 이럴거면 그 저기 이럴거면 횡단보도가 없는게 낫지 않을까 트램 트램 우와 너무 예뻐 진짜 여기가 지금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요 숙소가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대기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고급죠 멋있어 와 대박 아 여기였구나 우와 아침에 여기 왔었거든요 대박인데 몰랐어 와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다 아까랑 또 달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저거 경치가 거의 미쳤어 너무 예뻐 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집에 가려면 이 계단을 또 걸어가야 된다는 거 계단 그 정도쯤이야 I can do it nothing 소른데일 뭐 플라블라 좋아요 오 새로운 숙소 아주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탄우스 피자 맵는 올듬 저는 너무 맵는 올듬 저는 너무 맵는 올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카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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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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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지금 굉장히 맘이 듭니다 일단 따뜻하다는 거 그거만 됐어요 진짜 진짜 춥지 많은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렌아 너무 귀여워 안녕 맛있어 고속적으로 맛잉 맛있죠? 버스가 왔습니다 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? 너무 더운데 날씨가? 너무 덥고 완전 휴양지 온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지금 내가 알던 토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가 진짜 이즘이 이르네 좋아 좋아 날씨 너무 좋아요 아저씨 또 오늘 기분이 좋아보여요 커스터베달 에스커트 엄청 예뻐 이런 거 터키에서 진짜 많이 본 것 같아 이것도 예쁘다 요즘 기념품 가게가 많은 것 같은데요? 막 스피니얼 샵같이 어 뭐야 저거는? 우와 저거 뭐야 우와 대박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? 안녕 안녕 강아지 진짜 골목골목이 다 예쁜데? 진짜 되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유럽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걔들이 그냥 누워서 자고 있네요 다들 이 골목도 예뻐요 엄청 출애하다 되게 확실히 신기한데? 다들 사람들이 여유롭다 터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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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처음에 왔어요 아우 저는 터끼리 터끼리 근데 또 아우스트레일리 아우 아우 진짜 진짜 그쵸 그리고 제가 터끼리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아우 아름다운 아름다운 터끼리 어머나 이거 너무 예쁜 것 봐 너무 예쁜 오 이것도 블루블루네 이야 기가 막히네 힐링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안녕 제가 지금 이스탄불이랑 이즈미르랑 왔잖아요 약간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이스탄불은 Disney like movie and Izmir is like fairy tale 아우 아우 일단 바다 보러 와 바다 안녕 바다가 연결이 된 오 되게 이쁜데 우와 진짜 예쁘다 확실히 이즈미르가 바다 색깔이 진짜 이쁜 것 같아 자 실링 제대로 하네요 정말 진짜 이즈미르는 진짜 무슨 놀이동산 같아 코리아 구리에 코리아 왔어? 코리아 구리에 짜잔 짜잔 아주 평화로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예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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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색깔 색깔 봐 진짜 이거 눈으로 봐야 돼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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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 속에나 보던 한국 도시 그런 느낌? 진짜?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아마 여기가 이즈미레에서 보는 마지막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정말 좋은데 여행을 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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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도 좀 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asalama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이쁘네 안녕 이즈미 바이바이 후 안녕 가사 ols 리액션 아멘